오오 나이스 씨알이 괜찮아서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종국 너류회 아니고 국내산 시장 거동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 장식 이와 잘 먹었습니다 아니 너 보다 자식 너무 잘해준다 이어서 희미자조회 씨 모니cra 모를 수 있어 근데 온 거가 예! 다이리 됩니다 지금 오늘 대기 고현 탕에 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아침 8시 한번 오고 오전 1시 반에 한번 오고 오후 3시인데 3시에 한번 봐봤습니다 보고 나오는가 보고 한번 다시 하든지 아니면 뭐 달려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어르신 좀 잡았습니까? 먼저 왔어요 다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와 잘못든 됐다 치킨 고춧가루 손으로 만들어줄게요 치킨 치킨 돼지대 시원하게 넘어갔다. 치우주 다 먹으면 안 풀면 닦asion 남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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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빠졌다 이제 맞아 다 ort 나왔을때 나오네 왔어? 오 나이스 오, 귀엽다 남아 놓은 게 통해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요? 도룬같은데? 도룬같은데? 맞다 오 빠졌다 오 빠졌다 아이 오 고춧가루 한글 한번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응 이쁘다 우와, 크다 이거 부터는 물에 소스 물에 소스 소스 랩땡 물속에 수중지 여기 물속에 수중지 가는거 보고 잰다 맛있어? 맛있다! 도착! 고소한 고추 맛있다 고추 고춧가루 사모사의 어니메이션 어두운 질에는 가야 되는데 어두운 질에는 가야 되는데 어두운 질에는 가야 되는데 어두운 질에는 연장 아두운 질 발음 로피딩까지 보고 가자 와... 크다 이거 아이고 아두운 질 아두운 질 눈에 들어갈 수 있네요 아두운 질 찹쌀떡 아이스크림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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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이렌댑니다. 오늘 여기 고현항이 와서 고동낚시 했는데 사이즈 굉장히 괜찮구요. 어제는 2시간 해가지고 100마리 잡았다 그러는데 어제 이제 쌍거리여선이 와서 굴뚝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녁때 아침에 오고 점심때 왔었는데 저녁 4시부터 해가지고 12마리 낚시 했구요 이게 엄청 대박 소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정도 소맛볼 좀 나온다는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거제 고현항에서 잡은 고등어입니다. 손씨가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소금으로 이렇게 맛있게 간을 쳤습니다. 국내산 한국 노르웨 아니고 국내산 시장 고등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부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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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